아이고 우리 지은이 아유 저 손 좀 닦고 어머 윤혀사님 손녀따님이세요? 네 제 손녀입니다 인사드려라 우리 청원각 단골손님이셔 안녕하세요 네 아유 이쁘게도 생기셨네 어? 아유 밥은 먹었죠? 아니요 할머니랑 같이 먹고 싶어서 모시러 왔어요 아이고 우리 이쁜 강아지 할머니 주방만 체크하고 빨리 들어갈게 네 윤혀사 손녀면 이 큰 청원각도 물려받는다는 얘기잖아 그럼 유산도 꽤 될텐데 아유 이런 아가씨가 우리 태식이 짝이 돼야 하는데 아유 아유 아니 아니 이건 어때요? 아니 아이고 세상에 아유 괜찮으세요? 아유 괜찮아요 윤혀사님 일어나세요 아유 괜찮아요 네 윤혀사님 괜찮아요 아유 괜찮아요 뭐하는게야 황씨 잘 살필했더니 죄송합니다 음식만든사람 못잠케 서빙도 중요한 법이야 뜨거운 음식이었으면 어쩔 뻔했누 주의하겠습니다 종업원 한사람 한사람이 다 우리 청각 얼굴이야 앞으로는 각별히 주의하도록 네 대표님 주의하겠습니다 roast 까마 점차 부족하시 어휴